오늘도 이 새벽 재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에 이르고자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머리를 팍팍 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깨달음을 추구해 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며 그들만의 진리를 탐구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러한 진리 탐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정말로 진리를 보거나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진리인 것처럼 변치 않을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어지고 나면 그 결과 역시도 바뀌거나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인 깨달음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 깨달음뿐 아니라 과학적 깨달음 역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집히거나 설명하지 못해서 오리무중에 빠지거나 그래서 또 다른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인을 하는 것은 선한 행위일까요? 악한 행위일까요? 감사합니다. 악하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요 혹시 아주 그냥 한 놈만 걸려 확 묻어버리려니까 이런 사람 없죠 다들 누구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다면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살인을 하는 게 왜 악한 행위일까요? 살인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유가족이 됐던 아니면 그 살해당하는 당사자가 됐던 또는 살해하는 사람이 되었건 그 누가 되었던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은 악한 행위이자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고 나면 전혀 다른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편은 다 죽어가는데 여전히 살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악물고 혼자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내 전우와 함께 싸워 적을 물리쳐야 할까요? 비단 전쟁이 아니어도 악독한 마음을 품은 강도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죽이려고 위협한다면 내 손에 흉기가 들려 있거나 혹시라도 총이 들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흉기를 휘두르고 손에 총이 있다면 쏴서라도 나의 가족을 살려야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명백한 정당 방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모두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살인은 악한 행위라고 말했지만 상황이 조금 바뀌고 나니 살인을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깨달음이나 윤리적 가치관 말고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이론 역시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이론이 뒤집혀져서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었다라고 수정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혁명 뭐가 있을까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거북이 있고 이상한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시대에서 천체 만환경이 발견되면서 또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또 유명한 뉴턴의 역학법칙 있죠? 뉴턴의 세 가지 법칙 관성,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 물리적으로 이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역학법칙이 설명하지 못하는 빛과 공간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덧립혀지자 이 세 가지 역학법칙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설명해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뒤집히고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물리법칙이나 과학 이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해가 밝은 이후에라도 누군가 위대한 발상을 해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사실이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부편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가 그 누가 되었던지 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장소이건 저 장소이건 상황이 변하건 어쩌건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그동안 수많은 구도자나 수행자, 철학자 또는 수많은 과학자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이들 모두는 진리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사실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지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안목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이미 계셨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본향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명백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만 내 육신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그대로 살지 못해 애통하며 한탄할 뿐이지 우린 누구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또는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여서 오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합리화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라고 자신의 욕심을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 되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아멘 어떤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당사자만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뜻을 그 사람의 영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역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대가 악하여지고 폐악하여져서 사단은 우리를 이용하여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내가 영상으로 그저 집에서 편히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것일까? 틀리는 것일까? 그것은 선일까 악일까?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흐리게 함으로써 수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미요 또 고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뱀이 아당과 하와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살짝 흐려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그러한 하와의 대답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아당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전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여 그것을 무시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영적 분별력을 가로막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악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감해서 저주받은 백성이 되게 하며 결국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신대로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새 마음을 쫓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마치 친구와 같이 대화하며 서로를 존중해주며 아껴주며 보듬어주며 이끌어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주님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너를 친구라 하리라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고 나의 뜻과 계획을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천국으로의 그리고 당신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괴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한 생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땅 살아갈 때 늘 승리하며 항상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진 존재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제 유혹에 빠져 있고자 할 때 그리고 저에게 잊혀질 때 그럴 때 선명히 다시금 주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주님의 고통이 잊혀지는 그 순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하여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도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대되는 삶인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순간 얼마나 필요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인간을 동행하며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울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승리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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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상탐에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 삶의 껍데기와 같은 삶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피 묻은 보혈로 주님을 뒤덮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 귀담아 듣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예에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며 하루하루 힘내어 주님 앞에 걸어넣을 수 있는 복된 삶을 하여 주옵소서